오늘의 매우 좋은 목소리입니다. 네, 문희정님 노래합니다. 톱바트로 말해주세요. 당신 사랑을 누르세요. 당신의 사랑 하나님 너의 사랑이 없어요. 오늘의 매우 좋은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매우 좋은 목소리입니다. 당신 사랑에 나는 많은 행복만이 있다. 백년이고 저군요 내 Coreyペ n Scandinavian 내 특별히 참여 당신은 그 저의 마음으로 당신은 그 SQL 아멘 당신의 사랑 하나는 없대요 우리 사랑할 필요 없어요 흘린 나라 같은 당신 사랑에 흘린 나라 같은 당신 사랑 백년이로 천 년이로 내 곁에만 있어 좀 해요 손 손 손 손 손 당신 없는데 이 세상은 전혀 그 순간으로 가요 그 시속에 그 시가 보낸 이 사랑의 나의 당신 사랑 하나는 없대요 당신 사랑 하나는 없대요 좋다 20만명의 앨범입니다 다이어트 1 5 5 감사합니다.